발성이 좋아서 묻히지 않고 완전히 뚫고 나와요 진짜 맛있어 이 노래는 좋은評価을 받을 수 없으면 좋겠어요 도락도 멋있다 개봉을 받은 점수는 먹기 때문에 경험을 받을 수 없으면 좋겠어요 목걸이 가져와요 감사합니다 내가 1번째 원하는 하나가 받을 수 없어서 이런 원하는 하나가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끝에 결정하시면 너무 괴롭습니다 이번 선수는 목걸이의 목걸이의 목걸이입니다 1위입니다. 노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실제 얘기처럼 노래입니다. 너무 잘해서 듣고 싶어서 끝까지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다음은 리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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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리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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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16살의 리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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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칼퇴을 할 때에는 눈이 완벽하게 변했어요. 눈에 띄는勢이라도 教えられてきていたので 그것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笑っていたのは 強がりからじゃなく 描き顔なんかも 見たくないでしょう 呼吸を 吸う方法を 習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왜 물어봤냐면 今は 基本的には 学習みたいに こうの量は 楽しめる 笑っ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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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手に 手を気に入れて 자연스럽게 제스처가 있어야 하는데 진짜 딱 굳은 상태로 노래를 하니까 감동이 전혀 안 돼요. 춤이라는 노래는 본인이 먼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전달하는 행위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춤 노래를 공부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한국의 가시와 노래의 상황을 생각하지 못해서 노래가 없었고 그 의미는 잘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oudsha 汗があふれがす 雪の花 まず歌の歌詞を神に書いて 自分なりにその歌の内容を解釈してから 歌うようにして 自分の考えていることを表現できるように 自分なりに考えて練習してきました 自分なりには頑張っても 伝わらないかったら意味がないので 人に自分のパフォーマンスで 届けることができるのかっていうのが 心配なことです 夜のいやな 描く瞳となっちゃってない 夕闇の中を君と歩いてる 手を繋いでいつまでもずっと 側にいれたなら泣けちゃうくらい 今年最初の雪の花を 二人寄り添って 眺めているこの時に 幸せが溢れ出す甘えとか 弱さじゃない ただ君を愛してる 心からそう思った 昨日の地獄オーディションは何でしたか? 7月の15日です 3ヶ月経った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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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感情伝達が本当に良かったです それが良いのは 歌の中で私たちに言って 私たちに言って話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歌の中で私たちに言って話を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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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当にうまいです 本当に美味いです 切ってください 切ってください 감사합니다. 拍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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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審査の時に色々指摘されたことを自分なりに深く考えて練習してきた成果が認められたのかなと思ったら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 3D審査 3D審査 次はリマさん はい こんにちは 15歳の横井リマ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3D審査 4D審査 3D審査 3D審査 4D審査 5D審査 リマが最初すごいクールな女の子って感じのイメージだったんですけど 完璧!最高!ありがとう! 私の選んだ曲はイッチンさんのダラダラっていう曲なんですけど その曲の内容っていう意味が私は私っていう意味の曲なんですけど 私の特技を音楽にかけてやるのはラップしか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 ラップに力をかけて自分らしさとか他の人とちょっと違う輝いてる自分を見せたいなって思ってます 自分の大好きな自分の魅力をみんなに見せることができたらいい結果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っています やってみましょう やってみましょう はい ここから始めました それも 난 뭔가 달라 달라야 난 너랑 달라 달라 라프와 영어의 발음이 정말 멋져서 림아야야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목소리가 지금 정말 발성이 좋아서 음악 사이에 묻히지 않고 완전히 뚫고 나와요 근데 자 한 가지를 꼭 고쳐야 돼 랩이나 노래를 할 때 어떤 가수, 기존에 있는 가수들의 연기를 따라하게 돼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림아는 다음 세대잖아 그래서 지금 기존 외국 래퍼들 또 흑인 래퍼들이 하는 그런 제스처나 표정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림아가 보통 때 성격이 어때요? 저는 처음에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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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할 때 표정이나 말투가 노래할 때 랩할 때 그대로 옮겨져서 저는 랩할 때도 노래할 때도 리마 표정과 리마 말투를 듣고 싶어요 어떤 외국 래퍼 표정과 외국 래퍼 말투가 아니라 전체의 표정은 전체의 표정은 전체의 표정은 전체의 표정은 이해하셨습니까? 그거 하나만 고치면 될 것 같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니아 제니아 노래 뱉 뱉 뱉 뱉 뱉 뱉 그리 뱉 뱉 뱉 뱉 뱉 뱉 뱉 뱉 뱉 아직 너무 아마추어 같아요. 아직 소리 내는 법조차도 제대로 몰라서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에 공기랑 소리랑 같이 뱉어야 돼요. 들이마셔서 공기랑 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니나입니다. 히르만 니나 14살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좋아요. 연습 안 하고 놀다 온 사람 같아요. 이런 수준이면 가수할 수가 없어요. 공기랑 같이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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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전혀 잘 못했을 때 고맙습니다. 《仙女》 このままじゃ本当にダメなんだろうなって 韓国すごい韓国合食に参加したいんですけど このままだったらもうここで終わっちゃうので 怖いこれすご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지난번에 노래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았죠? 오늘도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요 나의 이름을 불러요 아까 춤출 때 일부러 못 춘 거예요? 일부러 못 춘 거예요? 아니요 진짜 잘 못 춘다고 하셨는데 연습도 없이 잘 못 춘다고 해서 정말 미안해서 춤을 춘다고 생각하고 많이 연습했어요 지금 춤을 추면서 노래했잖아 그렇게 숨찬 와중에 이걸 다 불렀다는 게 말이 안 돼 이거 원래 남자 6명이서 돌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끝까지 시켜본 거야 진짜 끝까지 부를 수 있나 그 정도 숨이 헐떡거릴 텐데 계속 그 상태에서 그 정도로 노래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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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우리 많이 일상에 отigg으러 가진 것이 노래가 너무 좋게 이리십시오 정말 예쁘죠 날리도 가진 편이라고 날리도 가진 segur 날리도 가진 편이라고 날리도 가진 편이라고 감사합니다.